자 지금부터 라임을 지금 이렇게 라임입니다. 라임. 라임을 먹고 내기를 합니다. 내기는 내기 룰 좀 귀찮다. 어쨌든 누가 이기는지 한번. 자 먼저 한번 하고 이따가 이거 한번 해? 아니면 먹고 바로 먹어? 이따가. 끝나 끝나고?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이렇게 개인당 두 개씩이 있으니까. 있으니까 먼저 한 번 한 게임 하고. 자 룰은 시간이 위에 있으니까 괜찮다. 룰은 먹고 웃는 것까진 괜찮은데 얼굴 이렇게 좀 찌푸리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. 음 그렇지 이렇게 지는 겁니다. 딱 먹고 먹고 한 30초 정도로 하겠습니다. 시. 아니 한 번에 다 먹어야지. 시. 시작. 시작. 언제. 얘기 있는데. 왜 그래? 맛있잖아 맛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그러면 이어서 왜 지금 뭔가 맛있어서 약간 실패한 것 같은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른 룰이 필요한 거 아니야? 다른 룰? 아니야, 어쨌든 30초입니다 시작 맛있다 응, 괜찮네 아, 이쁘 응 괜찮다 응 맛있습니다 자, 이번 게임은 실패 너무 싱거해, 너무 잘 먹네 싱거 잘 먹네 싱거 잘 먹네 싱거? 아, 싱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더 안 되는 거 같은데 레몬가 레몬이 더 센가? 센거 같아 다음에 레몬 하나 전체 먹기 자 일본 게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센 아마 레몬이 좀 더 센 거 같은데 좀 더 센 레몬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후 끝